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는 환경운동가로 친환경 생태탐방길인 여강길을 최초 기획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경험을 살리고 좀 녹여서 여주시를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구상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이 1도만 올라가면 약간 이상하고요 2도 올라가면 아프거든요 지구도 똑같습니다. 2050 전 세계적으로 넷째로 탄소를 없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지구가 모두 아프다는 것이 2050 전 세계적 목표거든요 그거에 발맞추는 것이 탄소중립도시 여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탄소소비도시에서 탄소를 없애는 도시로 탄소를 저감하는 도시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 선도의 여주의 친환경에 걸맞게 여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